안녕하세요. 밤하늘 배빛입니다.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팀 샤누아가 지난주 토요일 제부도에 연주를 하기 위해 다녀왔기 때문입니다. 이번 연주는 경기도 문화재단의 관광지 거리 공연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. 저희는 총 40분 동안 다양한 연주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부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멋진 시간을 선물해 드렸습니다. 지금은 약간 아쉽겠지만 저희의 다양한 사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진행했었던 연주 영상들은 이번 달대로 모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다 기대해 주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